조금 더 이정도에 흥인 것 같아요 저의 전환은 아무것도 안ר진 못해요 정기아 하필과 상관없이 추억이 생각해요 저기 한국의 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노트북도 함께겠고 제가 다행히 pills으로 생긴 거 같아요 오늘의 전환으로는 걱정이예요 여기 혹시 가만히 있는 거에요? ..? 저희 헌차가 읽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거지 당연히 어디에 온 이유 싶은지를 확실하게 동작 자체를 외우다니보다 약간 이 동작과 동작 사이에 있는 이 흐름을 외우셔야 이렇게 역전을 같이 1, 2, 3, 2, 1 3, 2, 3, 2, 3 3, 2, 3, 2, 3 3, 2, 3 3, 2, 3 오늘의 노래 제목은 If You Ever이라는 노래입니다 라이브 버전은 유튜브에서 감사합니다